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흑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반죽이 반죽이 휘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게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사랑과 진리에 반죽이 휘보네 사랑과 진리에 반죽이 휘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살기 위해 그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살기 위해 그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느 저 시부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신굿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지금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신현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신현아 성축하리 신현아 성축하리 신현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성붕 그곳에 달려 알자 난 전하이 주의 이름 아멘 그곳에 달려 날 전하이 버룩하심 주의 이름 곽하심 주의 이름 곽하심 주의 이름 곽하심 주의 이름 곽하심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 성붕 그로새 날 여하자 전하니 주님의 이름 하나님 성붕 그로새 날 여하자 전하니 영광스란 주의 이름 영광스란 주의 이름 영광스란 주의 이름 전하니 영광스란 주의 이름 영광스란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 성붕 그로새 날 여하자 전하니 주의 이름 하나님 성붕 그로새 날 여하자 전하니 주의 이름 기뻐 주의 이름 보라 주의 이름 성붕 그로새 날 여하자 우리 주님 영원히 가슴이 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깊어 찬양해 주 예수 깊어 찬양해 주 예수 깊어 찬양해 주 예수 깊어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가슴이 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주 예수 깊어 찬양해 주 예수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나의 여수 깊어 찬양해 나의 원인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원한 창작이 하나님만 받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상처 나의 부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처 나의 부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처 나의 부원이시니 나의 부원이시니 나의 부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성과 비난촌의 시에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부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처 나의 부원이시니 나의 상처 나의 상처 나의 부원이시니 사도 memories 직inent High 하나님 영원한 성상 난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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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의 주 하나님의 영호로 영원히 믿으시니 예수는 크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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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주간 인도 TD와 인도 신학교 그리고 한국 탈북자 귀한 사형 잘 감당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경 목사님 돌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영유간에 강검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 주는 귀한 말씀 가운데 복부수와 같은 은혜와 가여 출시옵소서 우리 김경신 목사님 영유간에 강검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과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출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예배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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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편치하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없네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과 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천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영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게라 십뎅 갈뜩 부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두부지게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놀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재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도 영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배부로 충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혜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재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배부로 충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명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배부러 주신 신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녕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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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d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하신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생사와 허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죄인 중에 저희들을 택하해 주시고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은혜로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저희들 삶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으니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신명들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당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주를 아직 못하는 이웃에게 귀한 간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2017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매일 아버지 바이블 타임스를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는 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또 GTD 183기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캔디데이트를 다 은혜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책이 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의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빨리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 아버지 판사들의 아버지 지하 명찰을 허락해 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정말 연일 아버지 주의 사회를 감당하시다가 또 이렇게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교지를 방문케 해 주시고 아버지 각 성교지마다 큰 부응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오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교사님들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변화받아서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와 세계 각처에서 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흐명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롬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롬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롬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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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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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열두광지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은 바로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말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려고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이 생명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일 혐오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피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러니까 와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니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로 42절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산떡이 되셔서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 깨달아져야 사모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1절부터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렸을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바로 주님의 신이 오늘 이해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도무지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러고 평생 동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어떻게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가요 바로 이 영혼 속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는 이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이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사탄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힘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성도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신자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힘이 생겨지고 강한 군사가 되니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스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하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영혼의 힘이 생겨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 인도 TD에서 로이스타들 그 강사들을 전부 일기 졸업생들을 다 세웠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은 정말 소망 없이 살았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참 이러한 약점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폐인과 같은 그런 삶으로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난번 또 TD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훈련을 받고 나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몇 사람 앞에서도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수집었던 자기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졸업생 가운데 이 30여 명이 이번에 팀 멤버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25명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한 사람씩 다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척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가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됐답니다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모여서 자기 교회는 벌써 40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이제 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는 100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참 소망없이 자라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변화받아서 능력 있는 주의종들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기생들 졸업했을 때 다 양복을 해줬거든요 양복을 입고 넥탈 딱 메고 단에 서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자 자매가 의사인데 이제 연구하고 환자들 보고 그러면서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점점 드는 거 그냥 일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는 탈진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생겨지고 의사지만은 자기가 너무너무 이 육신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마약 성분의 이 신경 안정제를 자꾸 자기가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뿐이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마약 중독이 된 거죠 손이 떨리고 정신 분열이 오죠 이제는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주님이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해방됐다는 이 확신을 다 갖고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된 거야 죄에서 해방된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리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불면증과 우울증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건강한 육신을 얻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도 살고 육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육신적으로 내 육을 채울 수 있는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한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환경에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주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도 엄청난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환경, 그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살면 내 삶의 믿음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계속 사랑의 말을 하고 살면 내 삶의 사랑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망의 말을 계속 하고 살면 내 삶의 소망의 집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인생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집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원 18장 21절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민숙이 1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렉과 누네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말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땅에 대해서도 사모함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와 갈렉만 나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요수와 갈렉만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축복을 해 내 입술을 공부만 잘하라고 강조해서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축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세요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성도들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주고 소망의 말을 하고 용기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말씀은 항상 믿음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해야 바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그 감동이 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만들면 확신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그의 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이 기도 제목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할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약속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같이 먹이는 일 매일같이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그는 가장 그에게 힘이 됐던 말씀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그 기도할 수 있었던 말씀이 10편 68편 5절의 말씀 그 거룩한 처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자식들 먹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영락없이 주님이 책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로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 있는 기도가 되고 그 확신 있는 기도는 나의 삶의 구체적으로 응담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랬습니다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이러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꼼짝달싹하기 어려울 만큼 몸이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럴 때 예수께서 한기홍의 믿음을 보시고 한기홍에게 이뤄을 때 기홍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가 한기홍에게 이뤄놓으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중풍병자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야 돼요 그럴 때 확신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바오니 사도바오는 사실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오는 참 보통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오는 이 말씀이 정말 그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자아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 진짜 예수님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그냥 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선이란 나는 그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돼 야 대사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회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눈도 멀 만큼 그렇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깨진 이 바울도 또 살아가지고 그냥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선 그렇게 바울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디모드의 후세에 보면은 이제 다 세상 떠날 때가 됐을 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진짜 완전히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정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자기가 깨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를 있을 때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좀 쓰시려고 그래도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을 기도로 만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정신병원에서 맷달을 지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자매가 이렇게 정상이 됐을까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다니던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날마다 이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잠원 3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답니다 능력과 존기로 샌디의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샌디의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러면서 그 자매의 이름을 집어넣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과 존기로 샌디의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샌디의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렇게 계속 기도한 가운데 정말 이 자매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정말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완전히 기도로 만들어서 정말 매일같이 깨닫는 말씀을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씁니다 그 영이오 생명인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편에 그 문을 던져라 그랬을 때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 문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이것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지 순종하지 않냐면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있는 것입니다 10편 107편 20절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왔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해야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동산을 인도하면서 한 자매가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마침인데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중국에서 우리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오냐 11시 비행기를 11시에 도착 아니 그럼 내일 아침 시간까지 하고도 11시까지 충분히 공항에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 마음 푹 놓고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니 진짜 중요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 아들은 내일 11시에 중국에서 도착을 하는데 지금 그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인천공항에 간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 가서 지금부터 기다린대 너 바보 아니냐 바보 아니 지금 가서 뭘 기다려 아니 그런다고 아들이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11시에 도착하니까 충분히 중요한 순서 다 하고 가도 우리가 아주 잘 모셔다 드리고 아주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또 공항 아주 높은 분도 있으니까 아주 그 아들 잘 오실 테니까 아 얘가요 한국말을 모릅니다 뭐 중국에서 태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겠어요 그 아들이 막 너무너무 그립고 그건 이해는 되지만 아니 내일 11시인데 지금부터 왜 가서 기다려 지금부터 결국 내려갔어요 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생각이 아들에게 꽉 잡혀 있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뭐 어때요 아마 여기 지금 성전에서도 말씀 들으면서 아들 생각하느냐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별개야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멍청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우와 그렇게 통사정을 해도요 저는 원래 그렇게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렇게 계획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한 자매는 이 자매는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가지고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뇌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다가 쓰러져요 아 그리고 한 이제 다음 주인가 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자매 보러 힘들으면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려가라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죠 내려가라고 아니 왜냐하면 또 괜히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쓰러져 죽으면은 그게 또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막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냥 힘들면 내려가라고 안 내려가겠다는 것이면 또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냐고 그냥 자기는 있겠대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도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는 또 걱정이 돼서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자매 틀림없이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정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잖아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힘이 생겨진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 삶의 엄청난 역사에 이런 환경에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대문 우리 성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토요일 말씀 토요일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출애극기 13장 17절로 14장 23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토요일 날 왜 이렇게 감동이 있었냐면 일주일 중에서 한국에 있을 때도 토요일이었고 미국에 와서도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이 이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묵상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다 큰 감동이 왔는데 이 17절 말씀 보면 바루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냐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급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급에서 나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숫꽃에서부터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은 블레셋 땅만 통과하면은 불과 열흘길이면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돌아서 이제 광야 끝 애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 애담은 완전히 앞이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뒤에서 애급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 환란과 시험이 오면은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빠져나와서 막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습니까 아 난 정말 위대하시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급의 왕 이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승승장구하듯이 막 그냥 기쁨을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급 군대가 막 거의 자기들에게 미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1절로 12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급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급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급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에 이것이 아니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급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던데요 애급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사람이요 정말 아주 급해지면 본전이 나온다니까 완전히 싹 돌아서 가지고 아니 애급 사람 섬기겠다니까 왜 우리 여기다가 우리 내버려 둬 왜 우리를 일리대로 와 막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불레셋 땅 통과해서 가난한 땅에 쉽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아니 열의 구성을 그냥 간단하게 무너지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불레셋 군데 그 정도야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냥 바로 가난한 땅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정말 사면 초과에 몰아넣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큼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가난한 땅에만 들어간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텐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준비가 됐냐고요 축복받을 준비가 됐냐 하면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죠 가난한 땅에 들어가 봐야 금방 가난한 사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초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놔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환란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훈련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가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믿음 없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의 일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저는 와 이 모세의 신앙 정말 부럽지 않아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 올 때 똑같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환경입니다 그 같은 환경인데 모세는 어떻게 믿음의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냐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걸 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마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난리를 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활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가 보세요 친히 싸우시는가 보세요 이 구름기둥이 앞에서 쫙 인도하셨다가 뒤에서 애국군대가 쳐다오니까 구름기둥이 다시 뒤로 쫙 가가지고 이 애국군대를 막아요 그러니까 애국군대는 안개에 휩싸여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 사이에 동풍을 쫙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육지같이 이 홍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쫙 주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일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홍해를 건너는데 그 속에 이제 애국군대가 쫙 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토요일 범위예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완전히 그냥 애국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서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주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은 관람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약속 믿고 기다리면 승리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낼 것이냐 약속 믿고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힘들어도 약속 믿고 기다려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앞으로 나가는 일만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앞으로 난 갈 수 없어 앞에 이거 홍해바다야 갈 수 없어 그러면 애국군대의 추격에 잡히는 거죠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와도 결단고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표 때는 저 영원한 천국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은 쉼 없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승리한 거죠 오늘날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운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정말 이 말씀 속에 살 수만 있다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나간다면 금년에도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위대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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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가시고 종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극단하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요수와 갈렐뭇을 하나님 아버지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is 주여 아버지라는 은혜를 맴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구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즐겨서 우리 아버지 축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말씀 모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순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인간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창립구나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오소 인간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와 은혜 동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한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물을 울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글쓰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의 사내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몸으로 다 나의 부활을 개내어 가져갈 자 나의 부활을 개내어 가져갈 자 여호와 평화를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 험한 길 가는 동안 찬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신도 써라 청정화를 우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눈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주여 찬된 평화 찬된 평화 찬된 평화 찬된 평화 interchange 찬된 기념 찬된 찬멘 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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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문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문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이 정말 이만한 삶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집의 일을 구별해 드리고 의병인을 드리고 일천 번제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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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fancy 말씀위에서 영원하여 주의 찬성하니라 손이 높아 죽게 엉αν 돌리면 야수 믿고 붓게 서리다 붓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굽게 서리 굽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세상 전부 내게 운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리며 약속 잊고 굽게 서리라 굽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굽게 서리 굽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굽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굽게 서리 굽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굽게 서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만지시사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살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밭을 쩌다 모든 흑암의 생각들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한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였던 충만함 없인 은총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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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